영국신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하노이 사람들의 삶 인적이 드문 거리를 내려다보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장벽이 설치된 모든 곳에서 발코니는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하노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휴식 장소가 됐다. 다음은 영국 가디언이 게시한 사진 1.4월 27일 하노이는 73일 만에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기록했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감염 주기가 짧은 델타 변종의 출현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2.4월 29일부터 이달 15일 오후까지 시는 3856명의 SAISCOB-2 양성 사례를 기록 그 중 지역사회 외부에 기록된 확진자는 1596명, 격리 지역은 2260명이다. 3.2중 목표의 좋은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하노이는 지침 15 및 지침 16을 포함한 유연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감염 수가 계속 증가하고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하노이는 국무총리 훈령 16 CTTT지에 따라 도시 전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해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5.2에 따라 수도권 800만 명 이상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필수품 구매, 출근,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을 때만 외출 가능하다. 6.6 하노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전염병이 있는 곳들을 봉쇄했으며 관련 사례를 신속하게 추적, 테스트 및 격리했다. 7.2 동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장벽이 세워졌다. 8.8 외출이 금지될 때, 바쁜 일상 속 한적한 실내 발코니 공간은 수도인들의 이상적인 휴식처가 됐다. 9.1 주거 지역에도 코로나 19 통제 지점이 설치됐다. 10.1 주민은 도로 초입의 그린종 검문소가 있어 기분이 좋다. 10.1 주민은 도로 초입의 그린종 검문소가 있어 기분이 좋다. 10.1 주민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 말했다. 10.1 지금까지 하노이 씨는 총 16차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했으며 512만 6569의 주사를 맞았다. 첫 번째 도지는 472만 1300번 도지이고 두 번째 도지는 40만 5269번 도지이다. 11.1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엄격한 시행으로 인해 수도 지역의 감염 건수, 특히 지역 사회의 감염 건수는 감소 추세다. 이는 사람들이 생산과 경제 발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이다. 11.1 전염병 damaging 것같이 감사합니다.